안녕하세요. 차돌이 인사드립니다. 계속적인 폭염에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화건과 태양초 충북영동에 우리 화영이 형님께서 굉장히 태양초를 말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화건이 위생적으로 제일 좋다 그냥 화건으로 하는게 최고다 라고 왜 얘기하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미에는 화건과 태양초의 구분법이 어떻게 되느냐 꼭지색, 빛깔, 냄새, 표면에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까지 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날씨가 더운제도 불구하고 드론을 띄워보니 이렇게 쫙 펼쳐지는 영상은 멋있지 않습니까? 가보시죠 큐! 이제 태양초를 여기다 길 한번 해봐요 제 생각에 한번 시도는 한번 해봤어요? 해봤지 많이 해봤지 아 근데 안돼? 태양초는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서 빨리 말라야 되는데 날이 흐비가 나오면 건조가 중단되고 고추 자체가 수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안에서 일단 부패를 합니다 아 그 안에서 단불이? 마르다 보면 마르는 과정에서 고추가 건족 상태로 물렁물렁해지는데 계속 건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말랐다 하다가도 고추 맛이 별로 쉰내가 난다 쉰내가 나요 상했으니까 그런데 건조기는 초스피드로 말려 버리니까 그럴 염모가 전혀 없다 그러면 태양초로 만약에 말리게 되면 며칠 정도 걸렸어요? 옛날에? 일주일 이상 그럼 저기 화근으로 하게 되면 건조기로 하게 되면 3일? 3일 걸리고요 한번 가봐요 아 좋은 얘기 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댓글로 자기 어머니는 태양초로 말리고 있다 왜 못한다고 얘기하냐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틀린데 양근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게 고추가 여름에 비오는 기간이 많아서 그렇죠 비올 때는 그 고추가 상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아까 형님 말씀이 아직 햇빛이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빨리 수분을 빼내야 되는데 건조 과정에서 그 안에 설사 말랐다 하더라도 상해에 있을 수 있다 상해에 있을 수 있다 농사꾼들은 양근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그걸 기계에다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햇빛을 내놓으면 건조가 빨라지겠지 예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얘기하더라고요 소분이 3분의 2 이상 날라갔기 때문에 이미 건조기에서 햇빛에 나오면 금방 말릴 수 있죠 말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건조 과정에서 고추 꼭지가 하얗게 변하고 고추가 네 기계에 말리는 건 파란 상태로 그대로 말립니다 아 자 그러면 그 색깔이 그대로 말린 꼭지와 예 태양초에 말렸다고 해서 색깔이 변색된 고추가 원희도 위생적이고 좋겠는가 네 이거는 내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보면 네 형님은 화근이 화근이 맞다 아 그러니까 아예 살 때 화근이라고 해서 그냥 산게 낫다 안 편하겠네 위생적이고 위생적이고 아하 이게 중요한 얘기 있어요 형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가동시간이 제로이기 때문에 고추가 다 말랐다 다 말랐다 보십시오 오오오 오오오 깨끗하게 네 이게 바로 화근입니다 화근 화근 오오오 이게 화근이 이렇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없는데 아 여기도 없구나 보통 고추를 넣었다 가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전화를 넣으면 이 고추 전용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고추 전용을 누르게 되면 고추 전용 시가에서 돌아간다 이거죠 지금 65도지만 조금 있으면 55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는 27도고 말리는 온도는 55도 배습 예약시간은 5시간 습기를 빨아냅니다 총 가독시간은 50시간 보이시가 아니면 48시간 이틀반 이틀 이틀이면 나온다 이틀이면 끝나네 금방 나기네 어 그럼 이제 좀 이상 55도로 바뀝니다 어떻게 말려요? 어 옥상이에요 평상 평상 여기다가 돗자리를 깔고 어 돗자리 깔고 거기다가 까만 망을 씌고 망을 깨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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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깔고 거기다가 고추를 피어 고추를 다 피어 싹 사가지고 고추를 사서 피고 위에다가 또 망을 또 씌워 망을 씌워 응 씌워놨다가 이틀이나 3일이나 있다가 그냥 뺏겨 고추를 맞히지도 말고 고추를 붙이지도 말고 그대로 놔도 그러면은 피날 하나도 안생기고 잘 말라 그래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그게 태양초다 이거죠 그럼 이불을 안 덮었어도 돼? 그럼 까만 망 덮으니까 까만 망 덮으니까 이불 안 덮어 쓰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게 원래 완전 태양초다 그렇지 아 그래요? 차돌티비 차돌아 시장 가자